이번에는 구리에서 오신 멋진 분이십니다 이번 참가자 김선영님 꽃밭에서 함께 할게요 고운 빈총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이야 꽃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 운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고운 빛이 우루루루루루루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좋은 빛은 어디에서나 쓸까 아름다운 불송이 우루루루루루루루 우루루루루루루 우루루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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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루루루루루 감사합니다.